고정도 해야 합격해요. 아시겠죠? 작년 이맘때 1월 반으로 제 회계원리 수업부터 들었던 친구가 있거든요. 근데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시험이 원래 5월인데 8월로 연기된 거예요. 그래서 1월에 회계원리 들었던 친구가 5월이면 시험을 못 봤을 텐데 8월을 연기돼서 시험을 한번 도전해보겠다고 하더라고요. 시험 접수했다고 하더라고요. 제가 그래서 과연 이게 될까 싶었는데 와 1월 1일부터 개강해서 회계원리 시작했는데 8월에 1차 시험 붙었어요. 고득점으로. 제가 진짜 좋아하는 친구거든요. 2차 시험까지 봤어요. 제가 그 친구 왠가 어쩌면 동차할 수 있다는 생각이 되게 잘해주고 있거든요. 너 동차하면 나한테 회계원리 들어서 너 지금 진짜로 거의 한 10개월 만에 붙은 거야? 막 광고하자 막 이러고 그랬거든요. 그런 친구가 있다고요. 근데 그 친구가 제가 대단한 게 몇 가지가 있었는데 두 가지가 있었는데 전출했거든요. 수업 시간에 존 적도 없어. 결석한 적도 없고 지각한 적도 없어. 전출했어요. 회계원리부터 2차 동차 강의까지. 거의 한 10개월을. 근데 제가 언제 한번 밥 먹을 기회가 있어서 물어봤다고요. 댁이 어디 계세요? 그랬더니 인천 산다는 거예요. 아니 인천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저희 학원이 강남이잖아요. 그럼 인천이면 진짜 멀잖아요. 제가 그래서 어떻게 출퇴근하냐고 했더니 버스 타고 출퇴근한대요. 와 그럼 너 뭐 더 멀지 않냐고 했더니 왔다 갔다 하는데 한 시간 반 어쩌면 두 시간 걸린다는 거예요. 근데 충격적인 게 아침에는 아싸리 일찍 나오면 되니까 버스에서 앉아서 오는데 그럼 자고 오면서 되니까 괜찮대. 근데 갈 때는 집에 갈 때쯤 되면 공부하고 밤 10시 넘어서 집에 가더라도 이 버스에 사람이 많기 때문에 서서 간다는 거예요. 한 시간 반을. 서서 간대. 저 같은 만큼 안 나올 것 같은데 근데 다 나온 거예요. 와 제가 그 얘기 듣고 진짜 걔 사인 사비로 강남역에 자취방이라도 하나 얻어주고 싶더라고요. 실제로 얻어주지는 않았지만. 대단하더라고요. 그 정도 열이 있어야 된다고. 더 충격적인 건 제가 2차 때 동차 강의하는데 다들 너무 고생하니까 제가 동차생들 다 모아서 고기 찜해서 고기 한번 샀다고요. 그래서 고기만 먹이려고 했는데 다들 어떻게 오랜만에 고기 먹고 그러니까 소주 한 잔 하고 싶어 하는 것 같더라고요. 제가 그래서 야 니네 소주는 내가 사줄 수 있는데 내일 수업 안 나오고 그러면 안 돼. 그랬더니 나오겠습니다. 하면서 소주 와 하면서 소주 한 잔 진짜 따라줬어요. 그랬더니 너무 좋아하더라고요. 와 근데 그 친구 소주를 안 먹더라고요. 제가 여기서 아 원래 술을 못하나요? 그랬더니 술 너무 좋아하는데 근데 왜 안 먹냐고 그랬더니 이거 지금 마시면 자기 바로 무너질 것 같아서 못 마시겠다는 거예요. 그래서 옆에 다 술 마시고 막 이러고 있는데 그냥 혼자 묵묵히 고기만 먹더라고요. 와 너무 대단하더라고요. 눈빛이 너무 먹고 싶어 하는데 너무 참는 눈빛이 보이더라고요. 와 고정도 해야 합격해요. 아시겠죠? 여러분도 굳은 결의를 갖고 좀 시작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. 고정도 해야 합격해요. 그래서 여기가 아시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